여기는 시영이와 현수의 설레고 난리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아디우스 뮤비 첫 촬영 첫 씬인데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이 노래 좀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가 좋겠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생겨서 이번에 진짜 메소드 연기 한번 해봤나? 너를 보고 설레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마지막 최선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약간 떨리고 난리 여러분 드디어 저희 첫 촬영 장소에서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서 두 번째 장소에서의 촬영을 해볼까요? 렛츠 기믹! 아휴 이거 웬만한 직장 진짜 두 번째 장소에서의 촬영을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걸 찍죠?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뮤비? 네 뮤비 찍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이제는 좀 이 성경이 적응이 됐나 봐요 앞으로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이거 오늘 처음으로 설레고 난리 이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되게 중독성 있어. 뒤속속 박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번에 다 외웠어요. 요즘 안무처럼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에 안물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인생맞은 부끄러움, 설레임. 용조리 댄스? 그리고 출리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두 번째 촬영지에서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괜찮았나요 저희? 그냥 근데 이번엔 연기 위주로 되게 재밌게 촬영을 봤어요. 맞아요 저희... 첫 번째는 되게 떨리고 긴장되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쵸? 발령기가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장소로 렛츠키티잇! 여기는 인천, 여기는 인천이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촬영장, 마지막 촬영장이죠. 인천으로 와서 이렇게 촬영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여러분들의 뮤직비디오에 부탁하겠습니다. 렛츠키티잇 너무 좋겠네요. 아, 신빙이 형이 다 준비 되셨다. 화이팅! 신빙이 형이 지금 화분 찍을게요.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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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 Ahmad ont Herb 아예 뱅뱅 정신 차리기엔 헤드 뱅뱅뱅 끝나버릴게 헤드 뱅뱅뱅 아이씨 둘 셋 파이팅! 그냥 사고 한 번 치고 맞죠 맴매 음 설레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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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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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끝낸 줄 알고 마음 접었는데 설레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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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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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이 드디어 저희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덥기도 하고 너무 촬영이 처음이라서 동영상 촬영이 더 어렵더라고요 막 긴장되고 떨리고 그리고 특히 드림캐쳐 2호 선배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같이 찍는 장면에서 너무 어색하고 불안해가지고 저희 둘 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놀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텐션이 오르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재밌게 촬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뮤비라는 걸 처음 찍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너무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형이나 전화 조금씩 익숙해졌는지 그래도 편하게 재미있게 나중에는 칭찬도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찍은 것 같아서 저희도 뮤비가 너무 기대되고 얼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와주신 드림캐쳐 2호 선배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진영, 김현수 스페셜 미니 앨범 프레젠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뮤비도 많이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우진영, 김현수의 뮤비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